반갑습니다. 2026학년도부터 메가스터디에서 여러분과 함께하게 된 국어강사 정답원입니다. 2026학년도 수능을 대비하는 정답원의 연간 커리큘럼 안내 영상 시작해 보겠습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가르치는 방식의 특징에 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고 그 다음에 연간 강좌 시리즈 준비된 거 촥 보여드리고 강좌별로 구성 안내해 드리고 마무리 인사하고 끝냅니다. 국어 가르칠 때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 결과를 제시하는 게 아니라 실시간 단서를 설명한다. 제가 학생 때 공부하면서 느꼈던 어려움이랑 관련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나는 3번을 답으로 생각했어. 근데 4번이 답이래. 그래서 강의나 교재 해설 같은 걸 보면 뭐라고 돼 있냐? 여기서 이걸 알았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 거 많죠. 본 적 있죠. 틀린 말은 아니야. 근데 나는 뭐예요? 이거 몰라서 본 거야. 거기까지 어떻게 도달하냐고. 그렇죠? 이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알았어야 돼 라는 표현은 거의 안 할 거예요. 거의. 하긴 할 텐데 그것들은 굉장히 일부에 부여할 겁니다. 주로 여러분이 갖추고 있었어야 하는 배경 지식이나 논리 같은 것들. 그런 것들에만 알았어야 돼 라고 하고 아닌 것들은 다 독해 실시간 과정에서 보이는 단서들을 얘기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것을 단서로 이렇게 생각을 펼치면 여기에 도달하는 거다. 이것을 명확하게 보여드릴 겁니다. 다음으로 정말 정말 중요한 최소 원칙과 공식화된 적용. 최소 원칙이라는 건 뭐냐. 제가 하는 일이 뭐예요? 수능 국어라는 현상을 잘 설명하는 거죠. 근데 그 설명할 때 원칙을 뭐 한 2천 개 들고 와. 좀 과장해서 얘기한 거예요. 의미가 없죠. 원칙이 2천 개면 그냥 모든 유형을 다 쪼개서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건 사실상 설명이 아니다. 개별 문제 풀이죠. 좋은 설명은 최소 원칙이 다양한 방면에 두루두루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원칙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이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그것을 공식화해서 적용하는 것을 보여드리고 연습시켜 드릴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뜬구름 잡는 얘기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런 느낌으로 하는 거야? 이런 감각으로 하는 거야? 아니에요. 수능은 이성, 논리, 합리로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것들을 저희 수업에서 잘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다음은 연간 강좌 시리즈 개요입니다. 제가 여기 월구분을 해놓은 것은 이 시기에 꼭 들어야 돼. 이 시기 지나면 못 들어 그런 게 아니고요. 처음부터 지금 시점이라고 할게요. 이 영상이 공개된 시점부터 쭉 연간 커리큐럼을 따라온다고 할 때 권장 수강 시작 시점과 권장 완강 시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일시정지 해놓고 쭉 한 눈에 보시면 되는데 시점에는 너무 집착하지 마시라. 중요하지 않아요. 그럼 뭐가 중요할까요? 여러분의 필요와 단계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저희 커리큘럼은 총 6개의 분류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입문 강좌는 하나 있어요. 기본 단원. 말 그대로 기본을 다루는 입문 강좌입니다. 다음은 개념 및 기출 분석. 아무래도 여기가 볼륨이 좀 크겠죠? 그래서 개념에 좀 더 초점을 맞춘 기출 분석인 다볼담 강좌가 준비되어 있고 문제풀이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춘 답풀담 기출 분석 강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볼륨이 좀 큽니다. 그 다음은 고난도 문제풀이. 여기는 하반기에 디테일이라는 강좌가 개강을 할 텐데 이것은 독서입니다. 문학은 다루지 않아요. 독서만 다루고 여기서 여러분 좋아하는 리트 엔디트 이런 것들과 제작 문학까지 같이 합니다. 그 다음은 EBS입니다. 수능 특강, 수능 완성 나오는 시기에 맞춰서 상반기, 하반기 개강을 합니다. 이거는 뭐 무난하죠. 다음 약점보안 프로젝트. 들어본 적 없죠? 저희 커리큘럼에 있는 특이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러분이 약점으로 갖고 있는 그 지역적인 테마 주제 그 변별의 요소들을 굉장히 체계적으로 훈련하는 테마형 강좌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렇게 시즌 1, 2 개강을 하게 되고요. 파이널 뭐 파이널은 파이널입니다. 좋아요. 그러면 지금 이 영상에서는 상반기 강좌가 중요하니까 그 상반기 강좌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하반기에는 하반기 안내 영상이 또 따로 올라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하반기는 간단하게 언급하고 지나갑니다. 먼저 입문 강좌입니다. 기본을 담았다라는 뜻의 기본 남원이라는 강좌이고요. 입문 강좌입니다. 노베스 친구들의 입문을 돕는다. 국어 공부가 처음부터 할 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당연히 있겠죠. 근데 어떤 학생들은 그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국어 공부는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수학이나 탐구처럼 개념을 배워서 쌓아가는 형식이 아니기 때문에 단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제시문 하나 놓고 문제 4개 5개 한 번에 푸는 이것부터 보통 수능 공부를 시작하는데 이거 자체가 노베스한테는 장벽이에요. 그쵸? 이거 공감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준비되어 있는 후속 강좌들 거기서부터는 본격적인 수능 공부잖아요. 그것을 소화하는 데에 무리가 없도록 준비시켜 드리는 강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노베스 친구들에게 권장하는 강좌이고요. 내가 베이스가 좀 있더라도 기초가 부족한 경우 있죠? 그 기초를 채울 수 있는 부분들도 마련이 돼 있습니다. 이 기본 답원 역시 그 강좌 세부 OT가 있기 때문에 가서 또 자세히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우선 제일 중요한 독서문학 방향 설정 코너가 있습니다. 독서랑 문학을 공부할 때 앞으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딱 하나씩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실제 기초문제 쉬운 것들과 함께 풀어드리면서 읽어드리면서 여러분의 방향을 잡아드릴 거예요. 그 이후에는 독서와 문학의 기초 강화 파트가 있습니다. 먼저 문학 관동별곡 강동 및 문제풀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문학 개념어정리 있습니다. 개념어정리는 뭔지 아시죠? 의인법, 화류법 이런 것들 미리 알고 있는 상태에서 고3 수능 공부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르면 여기 기본 답원 강좌를 통해서 보충을 하시면 되겠고요. 관동별곡 이것은 왜 선택을 했냐? 고전 운문의 입문을 돕는 수업입니다. 고전 운문이 기초가 좀 있어야 공부할 수 있는 건 아시죠? 근데 문제는 뭐야? 입문 강좌에서 너무 많은 걸 하면 본격 공부 시작하기 전에 힘이 빠지지 않나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최소의 분량으로 이 기초를 충분히 다질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고민고민하다가 관동별곡 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관동별곡을 보시면 여기에 유학자로서의 어떤 기본적인 세계관들 그리고 고전 운문에 나오는 다양한 표현 및 어휘들 정말 거의 대부분의 것들을 맛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관동별곡만 제대로 공부해 두셔도 이후에 수능 공부해서 고전 운문 공부할 때 그 교제나 수업들을 소화하는 데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관동별곡을 준비했다는 거 읽지만 않고 문제도 풀 겁니다. 그 다음 어휘문제의 공략은 독서 어휘문제 푸는 코너입니다. 그리고 옛말 사전이 있는데 저거는 고전 어휘 정리한 자료고요. 수업을 따로 하진 않고 이 교제 뒤에 부록으로 실려 있습니다. 다음은 다볼담입니다. 여기부터 개념 및 기출분석 강좌입니다. 이 강좌 이름의 뜻은 중위적인 건데 답을 모두 담았다 이런 뜻을 담았고 여기 더해서 이거 읽으면 다볼담 이렇게 돼요. 그래서 답을 본다 이런 뜻도 담았어요. 제가 중위적인 거 좀 좋아합니다. 이 강좌는 개념에 초점을 맞춘 기출분석 강좌이고요. 독서문학, 화자, 언맥 각각 별도의 강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영역별로 근본 원리들을 학습하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는 영역별로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독서입니다. 글의 근본 원칙을 수능에 적용한다. 무슨 얘기냐? 아무리 수능이 출제자여도 글 자체의 근본 속성을 바꿀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런 근본 속성들이 읽기와 풀이에 어떤 식으로 작용을 하고 그게 수능에 어떻게 녹아있는가를 보여드리는 강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명확한 단서를 활용해서 읽어가고 풀어가는 방법들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기초부터 자세하게 단계별로 착착착 쪼개서 합니다. 제가 아까 입문 단계 소개하면서 이야기를 해드렸듯이 공부가 기본적으로 국어는 뭔가 눈에 보이는 개념을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문제부터 풀어요. 그거 자체가 장벽이라니까 시작이. 그래서 이 다볼담 독서에서는 이 단어 문장 문단의 독해도 다뤄요. 물론 그게 길진 않아요. 그런데 그것들을 거쳐서 개념을 이해시켜드리고 실제 문제를 푼다. 이런 방식으로 흘러가요. 그래서 공부 경험이 많이 없더라도 충분히 따라올 수 있는 강좌입니다. 구성은 2005학년도부터 선별해서 평가원 기출문항을 다루고요. 여기에 더해서 제작문항까지 추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왜 2005부터냐? 여러분 태어나기 전이죠. 그 2005부터인 이유는 평가원에서 이걸 구분하고 있어요. 그 홈페이지 들어가보면 평가원 홈페이지 들어가보면 기출문제 다운로드 탭이 2005학년도 이전과 이후로 나뉘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여러분이 지금 적용받고 있는 교육과정이죠. 그것이 뿌리가 7차 교육과정인데 그 7차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첫 수능이 2005학년도예요. 그래서 2005학년도부터는 껍데기는 바뀌어왔지만 그 핵심, 기저에 있는 전반적인 틀, 방향, 평가원칙들은 하나의 결 안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 일관된 원칙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옛날 것부터 촥 합니다. 되시죠? 자, 문학입니다. 문학의 근본 원칙을 수능에 적용하고 그것을 볼 수 있는 강좌이고요. 저 문학의 근본 원칙은 되게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문학하고 다른 영역하고 다른 점이 있어요. 굉장히 구분되는 점. 뭐냐? 출제하시는 분들이 제시문을 창작하지 않아요. 이미 서점에 있는 걸 가져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서점에 가서 소설책 사서 읽잖아요. 그거야 수능에 나오는 게. 물론 뭐 수능에 나오는 게 재밌진 않은데 어쨌든 그래서 문학 자체가 갖는 그 장르의 특성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걸 잘 이해해야 수능도 잘 볼 수 있어요. 출제자들이 건드릴 수 있는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도 명확한 단서를 활용해서 공식화된 독해법을 제시해 드릴 거고 그 독해 난이도 조절 요소들 패턴 분석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생각해 보세요. 문학이 그냥 서점에 있는 거 가져오는 거라고 했잖아요. 물론 좀 옛날 서점이긴 해. 근데 가져오니까 문제가 뭐예요? 제시문을 인위적으로 어렵게 하거나 쉽게 할 수 없어요. 그러면 난이도 조절을 제시문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둘 중에 하나야. 원래 어려운 걸 가져오든지 그게 아니면 편집을 어렵게 하든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제가 자세히 분석해 드릴 겁니다. 구성은 독서랑 똑같습니다. 2005부터의 선별, 그 다음에 제작문항 구성되어 있어요. 다음은 언메이입니다. 제목이 언어와 매체잖아요? 네, 그래서 매체도 합니다. 매체 안 하는 거 서운해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여기서는 하니까. 물론 짧게 할 거예요. 그래도 초점은 언어 파트에 있으니까 언어 파트에 집중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 근본 원리를 다룹니다. 문법의 근본 원리와 교과서 이면의 논리를 해설해 드릴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야, 문법이 근본 원리가 뭐가 있냐? 그냥 개념 외우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언메 공부해 본 재수생들은 알 거예요. 그렇게 안 되죠. 나열된 개념을 외운다고 해서 모든 문제를 안 틀리고 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런가 하니? 여러분이 이 문법의 근본 원리를 이해하지 못해서 그래요. 수능은요. 독서고 문학이고 언메고 화작이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영역의 최상위 범주에 있는 핵심적인 큰 틀에서의 근본 원리 원칙을 이해하는 거예요. 여기서 공부가 시작이 돼야 뒤에 가서 고생을 안 합니다. 근데 언메는 여러분이 세부 개념을 이해하고 암기하는 데 너무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물론 암기를 안 해도 된다는 건 아닌데 하셔야 되는데 그게 중심, 핵심이 아니라는 거죠. 자, 제가 질문해 볼게요. 문법이 뭐예요? 문법이란 무엇인가? 대답 안 나와요. 그렇죠? 맞춤법은 뭐예요? 문법이 맞춤법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럼 문법이랑 맞춤법의 차이는 뭐예요? 대답 안 나와요. 그렇죠? 여러분이 이런 기초적인 원리를 모르고 공부를 하니까 힘든 거다. 그래서 그것들부터 시작해서 제가 개념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초점이 있냐? 그 근본 원리를 이해하고 공부해야 하는 것과 안 해도 되는 것을 구분하는 데 초점이 있다. 여러분, 언매 공부하는 거 제가 옆에서 잘 보면 아니, 나도 안 외우고 있는 걸 막 외우고 있어요. 그게 왜 그래? 불안해서 그러죠. 암기했는데 문제 나오면 틀리니까 계속해서 암기 양을 늘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이거 다 구분해 드릴 거고 기초부터 치밀하게 쌓아갈 겁니다. 어느 정도로 기초로 하냐? 자음체계표, 자음들 하나씩 소리 내면서 다 알려드릴 거예요. 근데 그걸 해야 여기서 시간을 좀 쏟아둬야 뒤에 가서 고생 안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언매 선택자들에게는 굉장히 추천하는 강좌가 되겠고요. 구성은 자, 주의, 주의, 중요합니다. 자, 언어 파트 오직 개념 설명만 합니다. 문제 풀이는 없어요. 문제 풀이는 뒤에 다 풀라면서 합니다. 왜 그렇게 했는가에 대해서는 강좌별 상세 OT에서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자, 다음에 매체는 개념 다루고 기출 풀이 다루고 최신 기출도 풉니다. 여기서 말하는 최신 기출은 뭘까요? 예, 2025학년도 6월, 9월 수능입니다. 되시죠? 다음 화작입니다. 말하기와 글쓰기의 근본 속성을 기반으로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화작은요. 다른 영역의 글들하고 조금 달라요. 뭐가 다를까요? 태생의 글이 아니야. 화법은 말하기 과정, 말하는 상황 장모는 글쓰기 과정, 글쓰는 상황 에 초점이 있어요. 이걸 텍스트화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글보다도 말하기, 글쓰기의 근본 속성을 알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압축적으로 빠르게 진행해 드릴 거예요. 볼륨이 크지 않습니다. 이 화작, 한두 개 계속 실수 나오신 분들 있죠? 많이 도움될 거예요. 아주 짧게 임팩트 있게 준비했으니까 듣고 많은 도움 받아가시길 바라겠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명확한 단서를 활용한 공식화된 독개법을 제시해 드릴 거고 정형화된 출제 요소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까지 안내해 드릴 겁니다. 구성은 화법 장문 세부 영역별 개념 설명하는 과정이 있을 것이고 여기에 고난도 기출과 최신기출 풀이까지 있습니다. 최신기출은 마찬가지 2025학년도 6월, 5월 수능입니다. 다음은 답풀남입니다. 기출분석 강좌 계속 진행이 되는 거고요. 뜻 답을 가득 담다 라는 뜻을 담았고요. 이거 읽으면 답풀담 이렇게 돼요. 그래서 답을 푼다라는 중의적인 의미를 담았습니다. 기출분석 강좌이고 독서문학 언매 합니다. 화작이 빠져요. 화작은 앞에서 끝냅시다. 아시겠죠? 그래서 답올담과 다르게 답풀남에서는 조금 더 문제풀이에 초점이 있습니다. 먼저 독서입니다. 독해미 풀이 과정의 변별 요소 패턴을 분석해드려요. 이게 어떤 점이 답을 담과 다른 거냐? 답을 담은 수능을 다루긴 하지만 그 수능에 반영되어 있는 글 자체의 근본 원리, 속성, 원칙 이런 걸 다뤄요. 근데 답풀담은 그 수능에 우리가 현장에 들어갔을 때 난이도 조절 요소가 뭐냐? 그 시험을 분석하는 데 좀 초점이 있다. 다른 거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답올담에서 배운 독해 원리들을 적용을 해드릴 겁니다. 독해 당연히 다 자세히 해요. 구성은 2005학년도부터의 선별, 평가원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답올담이랑 중복은 없습니다. 그리고 제작 문항 추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문학은 아예 구성이 똑같습니다. 변별 요소 패턴 분석해드리고 답올담에서 배운 독해 원리 적용하고 2005부터의 선별문항과 제작 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언매입니다. 여기는 좀 길게 얘기할게요. 여러분이 강좌 수강시에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선은 매체가 없다는 거 매체에 기대하고 오시면 안 됩니다. 매체는요. 제가 길게 끌고 가는 거 여러분도 원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답올담에서 끝냅시다. 끝내고 제목이 비록 언어와 매체지만 언어 파트만 합니다. 특징은 문법의 근본 원리와 수능의 연관성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기서 문제풀이 시작하기 때문에 여기서야 비로소 수능과의 관련성을 직접 보여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문제풀이 과정에서 이걸 보여드릴 거고 지역적인 암기를 배제하고 공식화해서 풀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겁니다. 답올담에서 배웠던 거 적용을 할 건데 자 여러분 그 독서랑 문학은요. 아무래도 좀 답올담, 답풀담을 따로따로 들어도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서 들어도 수강에 크게 지장은 없어요. 독서문학은. 근데 언매는 답풀담만 듣거나 답올담만 들으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제가 가르치는 개념의 체계나 논리, 전개 방식이 여러분이 그동안 접했던 거랑 좀 다를 거예요. 아, 언매 개념이 다 거기서 거기 아니냐?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이 언매만큼은 답올담, 답풀담을 좀 세트로 들어주시는 거를 권장을 합니다. 왜 그런가는 그 각각의 공개되어 있는 1강 정도 들어보시면 무슨 얘기인지 아실 거예요. 자, 구성 2014학년부터 2025학년도까지의 평가원 기출문제 전문항 전문항입니다. 선별하지 않았어요. 다 풀었습니다. 힘들어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거를 이거를 다 듣고 있으면 영상을 다 보고 있으면 여러분 수능을 내년에 봐야 될 아, 지금 이게 11월이니까 내년이네? 어쨌든 수능을 한 번 더 봐야 될 수도 있어요. 이게 많아요. 양이 영상을 다 봐라 라고 만든 게 아니에요. 국어는 읽고 풀어야 돼요. 영상을 보고 귀로 듣고 푸는 게 아니고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해설지 위주로 공부를 하시되 아, 네. 해설지 말고 좀 제 설명을 듣고 싶다 하는 것들을 선별해서 들으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2013학년도 이전의 평가원 문항들도 선별해서 포함이 되어 있고요. 제작 문항 포함되어 있는데 제작 문항에서 이 평가원의 미출제 주제 그리고 고난도 주제의 변주들을 다룹니다. 재밌을 거예요. 양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 강좌 선택 시에 주의하시고 꼭 공개되어 있는 것을 들어보시고 그 특징을 이해하고 선택하시면 좋겠습니다. 언매만큼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EBS입니다. 중요하죠. EBS 자, 이거 어떻게 읽어요? 마지막 입세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이거 H 아니고 오타 아니에요. 에요. 에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마지막 EBS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담았습니다. 아, 뭐 저야 내년에도 하고 후년에도 하고 할 건데 여러분 여기서 끝냅시다. 자, 시즌 1은 수능특강 문학을 다룹니다. 작품별로 출제 포인트 분석하고 그 수능특강 수록 작품의 역대 기출 문제들 풀어드리는 과정이 있을 거예요. 과하지 않게 수능스럽게 진행을 합니다. 저 수능스럽게 라는 말은 뭐냐면 EBS가 어쨌든 3학년 내신에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내신 공부할 때 이 강좌를 활용하실 분들이 계실 텐데 물론 도움은 될 거예요. 도움은 되는데 여러분이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그동안 공부했던 내신처럼 막 표현법 뭐 풀이 한 줄 한 줄 자세하게 이렇게 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출제 포인트를 수능적 관점에서 분석을 할 거예요. 그래서 내신을 완벽하게 이걸로 대비할 거라고 생각하고 오시면 좀 실망하실 거예요. 수능형 강좌입니다.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더 양해를 구하자면 EBS랑 다볼담 다불담 문학이랑 중복 제시문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왜 그런 거냐 기출문제 풀어드린다고 했죠. 근데 다볼담 다불담에서 문학 기출을 엄청 많이 풀어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게 중복이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EBS 수업하면서 이거는 다볼담 다불담에서 했으니까 넘어갈게 뭐 이렇게 하면 EBS 강좌만 드는 학생들은 좀 서운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복이 생길 수 있다는 거 미리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다음 우월 전략입니다. 약점 보안 프로젝트라는 특이한 분류의 강좌이고요. 월 단위로 공부하는 시험 전략이라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이게 저희 현장에서는 월간학습지로 나가서 그래요. 자 이것은 약점 보안 프로젝트입니다. 지역적인 약점 테마를 훈련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수필 독해 같은 것들 자 여러분 수필 독해 기출을 전체적으로 보면 좀 쉬워요. 그렇죠? 근데 문제가 뭡니까? 최근 평가원에서 수필을 자꾸 까다롭게 내요. 근데 문제는 내가 그걸 공부할 소재 방법 방향을 아예 몰라요. 왜냐하면 평가원 기출 문제가 대부분 수필이 쉽기 때문에 연습이 안 돼. 그렇죠? 어? 나 그럼 어떡하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지역적으로 약점으로 작용하는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훈련시키는 강좌예요. 재밌을 거예요. 그래서 독서 주제가 그러니까 독서 주제래 독서랑 문학 주제가 각각 10개씩 준비됐어요. 총 20개 주제 준비되어 있고 반반씩 쪼개서 시즌 1, 2로 개강을 합니다. 구성은 어떻게 되었냐면 평가원 옛기출 교육청 사관학교 경찰대의 선별문항으로 돼 있습니다. 저 문제들이 좀 계륵이잖아요. 자세히 보자니 깊이 있게 보자니 좀 그래 순위나 좀 괴리가 있는 것 같아 근데 아 이게 버리자냐 아까워요. 그래서 그것들을 좀 의미있게 활용할 수 있는 재밌고 유익한 강좌가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상반기에 개강하는 강좌들 소개를 해드렸고요. 하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하반기는 간단하게 할게요. 자 먼저 디테일입니다. 고난도 문제풀이 독서 강좌입니다. 그래서 어렵고 세부적인 논리 패턴들을 연습할 거예요. 그래서 제목이 디테일이에요. 근데 제가 중위적인 거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다몬의 이야기라는 뜻도 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리트앤디트를 다룰 건데 저의 시야 저의 세계관 저의 언어로 수능과의 연관성을 분석이 될 거예요. 리트앤디트를 공부할 때 아무래도 그냥 모아놓고 그냥 푸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그게 재미가 없지. 좀 재미가 있어야 되잖아. 스토리가 있고 테마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 제가 해드리는 거예요. 재수생들 중에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으면 무슨 말인지 알 텐데 리트앤디트의 일부 제시분들이 수능에 거의 빼다 박아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그 수능이나 평가원 모의고사를 현장에 들어가기 전에 리트앤디트를 이런 식으로 공부했다면 이런 이득을 볼 수 있지 않았을까 라는 역사를 보여드릴 거예요. 그 역사를 보여드리고 그 다음 뭐하냐 아직은 리트앤디트에만 있고 수능에 평가원 모의고사에 나오진 않았지만 나온다면 이렇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것을 제 제작문항으로 같이 엮어서 풀어드릴 겁니다. 굉장히 재밌는 어려운 강좌가 될 겁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그 다음 마지막 입세 시즌2입니다. 수능 완성 문학을 다룹니다. 수능 특강 문학이랑 구성은 똑같은데 분량이 굉장히 적죠. 수능 완성은 한 권이에요. 그 한 권에 독서문학, 언매, 화작 이게 다 있거든요. 근데 수능 특강은 문학이 한 권 따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분량이 되게 적어요. 그래서 금방 끝날 거예요. 그리고 시즌2에서는요. 언어 파트 교제와 강좌가 추가로 구성이 됩니다. 각각 별도의 강좌에요. 문학이랑 언어 파트랑. 자 여기에 언어 파트 EBS 강좌는요. 말 그대로 진짜 EBS 연계 대비 강좌입니다. 제가 하반기에 언어 파트를 EBS를 소재로 한다고 해서 그 상반기 내용을 정리하는 형식으로 하진 않을 거예요. 중복을 안 합니다. 그래서 EBS에 나와있는 특이 요소들 우리가 교과서 일반 서술이라든지 아니면은 기타 평가원 기출 문제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뻔한 것들 말고 EBS에 있는 신선한 거 새로운 거 그것들을 제가 보여드리고 설명해드리고 연습할 수 있는 연관 교육청 문항들 같이 쫙 풀어드릴 겁니다. 그래서 총정리 느낌으로 보시면 안됩니다. 강좌 선택 시에 주의해주세요. 자 다음은 월일약 시즌 2입니다. 그냥 개강 시기가 다르고 주제가 다른 거고요. 구성 및 취지는 앞에서 말씀드린 우월 전략하고 똑같습니다. 다음에 파이널이 있습니다. 더 베스트 온 기출 정리 있고 EBS 있고 강사 제작 실무 있고 재밌는 것들도 있습니다. 기대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준비되어 있는 연간 광자들 쭉 제가 소개해드렸는데 빼먹은 게 있습니다. 6월 9월 해설가 입니다. 정말 정말 중요하죠. 뭐가 중요하냐 시험 직후에 하는 게 중요하다. 이 6월 9월 해설에 대해서 입장이 다 다릅니다. 가르치는 분들마다 언제 어떻게 다루는 게 좋다라는 생각이 달라요. 근데 저는 제가 여러 가지 버전을 해본 결과 제일 좋은 게 직후에 하는 거다. 직후에. 이게 왜 그러냐면 시험 직후에야 여러분이 가장 지적 호기심이 충만하고 가장 그 시험장에서의 감각이 많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피드백을 딱 드려야 아 이게 이거구나 아 하면서 이게 여러분께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선사해드리기 위해서 시험 직후에 현장에서 바로 해설을 진행할 건데 그 현장 수업 풀 버전이 업로드가 될 겁니다. 공통과목 전체 문항을 해요. 그리고 공통과목 정답률 50% 이하의 고난도 문제들과 언어 파트 5문제는 따로 제가 스튜디오 버전으로 풀 서비스 페이지에다가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근데 아마 이 스튜디오에 올라가는 것은 시기가 조금은 밀릴 수 있어요. 일단은 이 공통과목 전문항을 바로 다 풀어드리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 현장 한 바퀴를 다 돌고 나서 그러고 나서 올라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 연간 강좌들은 여기에 초점 맞췄습니다. 여러분이 필요한 걸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만큼 공부할 수 있게 미리미리 잘 차곡차곡 준비를 해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공부 템포 속도가 저를 추월하는 일은 아마도 아마도 거의 없을 거예요. 준비 잘 해뒀으니까 열심히 달려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끝으로 마무리 인사드릴게요. 제가 이거 메가스터디 오픈 때 손편지 인사에도 썼는데 더 잘할 수 없는 1년을 드리는 게 제 올해 목표예요. 제가 개인적인 얘기를 하자면 수능을 4번이나 봤어요. 이게 자랑은 아닌데 그리고 너무 옛날 얘기고 그래서 하면서도 말하면서 좀 민망하긴 한데 그래도 할게요. 여러분 수험생이고 저 강사니까 제가 서울대 갔다 그러면 되게 엘리트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렇지가 않죠. 저 기어들어갔어요. 수능 4번 봤다니까요. 근데 왜 4번씩 봤냐.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아 그만큼 서울대가 간절했구나. 근데 사실은 그 서울대가 간절했다 이런 것보다도 뭐가 더 컸냐면 자꾸 후회가 됐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재수를 했어. 그러면 재수 끝났을 때 아 나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이러면서 아 이렇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어 하면서 삼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수 끝났어.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성적을 받아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리고 서울대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이 선망하는 대학은 갈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가. 왜 아 더 할 수 있었는데 이러면서 또 해. 그러니까 이 후회라는 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저랑 같이 공부하면서 아 담원이랑 1년 공부해 보니까 내가 더 잘할 수는 없었겠다. 이게 최선이었다. 라는 느낌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따라와 주시면 더 잘할 수 없는 1년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지금까지 여러분의 수능 국어를 되게 만들어드릴 국어 강사 정라본이었습니다. 긴 얘기 듣느라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부터는 수업에서 만나도록 하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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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